진화하는 K-POP 한류 열풍의 중심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네 안녕하세요 미니미니 채민이 채민은행장 짱겨운 트리토끼 원영은행장 우리는 미니형즈 네 원영씨 이제 곧 겨울이 오려나봐요 바람이 꽤 차가워졌더라구요 맞아요 요즘 일교차가 엄청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겉옷 잘 챙기시고 비타민도 잘 챙기시고요 이금주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자 그러면 듣기만 해도